메르시... 메르시가 모스트 힐이 될... 좀 있으면 모스트 힐 되겠네 겐지요 어허 겐지 끌렸다 자리아 실드 기가 막히게 들어오네 겐지 감옥 끌고 겐지 오른쪽에서 깔짝거려요 아나 수면체 빠졌고 오른쪽으로 웨크리 애들 오른쪽으로 다 돌아요 겐지 겐지 우리 아나님인데 아나님인데 오와 찔렸다 겐지컷 겐지컷 공증 우리 아나 없어요 티바 밑에 티바 밑에 멧... 멧... 여기... 겟... 맥크리 조심 티바 컷 치유 주문을 걸었어요 어이 진짜 안올라가져 아... 아노비스 너무 싫어 여기가 안올라가져 구할 찼어요 구할 찼어요 구할 찼어요 애들 이번에 왼쪽 어? 아닌데? 저 궁찼어요 자리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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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왼쪽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에 루슈 루슈 하나 빠져나갔어요 저도 고감도 쓰던 유저였는데 고감도에서 저감도로 바꾸니까 확실히 손목은 덜 아파요 고감도 쓸 때 게임 오래하면 손목 진짜 아팠거든요 왼쪽 왼쪽 맥크리 왼쪽 들어갔어요 맥크리랑 예 왼쪽 왼쪽으로 애들 석양 너프 아 이건 나 죽어서 살릴 뿐이 왼쪽 지금 아 바로 없어가지고 지금 방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불렸어 네 아 나 자리가 너무 안좋았어 디바 때문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제나타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여기는 메르시 보다 제나타가 좋아지긴 한데 메르시 해야지 메르시 꾸인셔야 저도 못들어와요 조져버려요 호거님 모모 누가 마네를 찾으셨나요 잘하리 구활 60% 오케이, 겐지따운 맥크리 잘 쏜다 오른쪽 오른쪽 아래 차렷 붙여야 이번에 예 부활고 싶어? 웬만큼 딜 잘 넣는 애가 아닌 이상 힐 쪽이 훨씬 더 빨리 쳐요 공격기가 애들이 풀피 계속 유지되지 않는 이상 나눠쓰자 일단 부활쳤어요 사탄 갈갈이 사탄 갈아버리 사탄 갈아버리 사탄 갈아버리 사탄 갈아버리 뒤에 솔져 솔져 우리 뒤에 와아 솔져 뒤에 아 품 먹었다 궁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디바 터졌어 솔져님 궁 쓰시면 안돼 앙! 죽을 뻔 오른쪽 맥클이요 자탄 쓴다 쟤네 조심 자탄 쓴다 쟤네 조심 석양 정면 확인 아나 들어왔어요 나 잔다 저 자요? 예 슬픈 루시우 자탄 뒷거를 쟤어 상대 아우 꿀잼 날아다니는 거 너무 재밌어 오른쪽 루시우 솔큐? 마스터 못 가냐고요? 전 솔큐로 그만 찍는데요 아! 디바가! 날 구석에 가둬주고 때려팼어 산다 산다 산에 솔리 없어서 밥 먹었어요 점심 치킨 먹었습니다 치킨 아침도 먹었고 점심 치킨 먹고 이거 스페이스바 꿀잼 스페이스바 호우 호우 이거 쿨타임 2초밖에 안돼가지고 1.5초인가 그렇거든요? 아 2초인가 이거? 요거 엄청 엄청 계속 쓸 수 있어요 봐봐 호우 호우 나이스 호우 호우 하하하하 꿀잼 아 뭐야 아 ㅅㅂ 나 참 못돌았다 아 ㅈ됐다 중간에 날아가다 끊을 수도 있어가지고 꿀잼 아 ㅈ 됐네 멘불될 에이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gek 아 진짜 잘한다 아이 꿀잼 호우 호우 아니요 세계 1위 이펙트 그분은 솔퀴로 세계 1위 찍었죠 점수 아 오 오 죽는다 죽어 우식에 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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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는다 점수 양대 1 궁수 변경 작품 에스 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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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영웰이 사내가십시오 비 막으면 되겠... 비 뚫어버릴되겠네 화이팅 승렬 몇 퍼지? 어 뭐야 한 번 졌어 76% 됐어 91%였는데 아 부들부들 잘했었는데 왕이그 들어보죠 빨리 아 빈지노님 전판 호우인가요? 아 전판 인성 안 좋은 그분한테 욕먹었던 그분? 공중 나는 거 꿀잼 2초만 한 번씩 쓸 수 있으니까 제약 없이 아군만 있으면 이렇게 막 날 수 있으니까 이게 꿀잼인거 같아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파라 상의원은 아닙니까? 계속 연결중이야 어 예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해봐야지 나오면 미칭 뱀 지 죄송합니다 로미 1번 봐 방벽 콜 좀 해달래요 라인님이 근데 브리핑이 안 되셔가지고 브리핑 되시는 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음 콜을 못함 나이스 조져요 쏠저님 라인 미쳤나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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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가자 자리야 궁 찰꺼는 이 분에 솔저님 궁 진짜 빨리 채우시네 아까부터 출비할때로 갈갈이랑 같이 하자 슬비할때로 시작 저인에게 슬비할때로 특립 주 지민을 일급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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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빨리 빨리 붙여봐요 부활 찼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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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이고 아이고 돌진 안 박혔다 아 아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요 몰라요 무빙 애들 좋은 것 같은데 궁극기 충전 중토차에만 이번엔 솔전이 궁차시지 않나 금방 쓰신건가 85% 위에 디바요? 위에 디바 저희 디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위에 있는 건 잘라줄 사람이 호그님이 끌어내리셔야 돼 어 내려왔다 오 뽀가 좋다 게이들 호그 호그 오른쪽이 호그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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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꿀잠 호그 꿀잠 젖어요 젖어요 컷 컷 컷 석양 오른쪽 오른쪽 저 살릴 부활 없어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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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오른쪽 아 디바 왼쪽 오른쪽에 하나 나와요 라디 바뀌어 룻잠 뱁크 맥크 고마워 이거 메인! 메인메인! 트블블드 뱁크로 나이스 굿 궁극기 트고 나이스 죽어요 한 번 더 하고 올게요 한 번 더 합시다 좀 빨리 끝났네 저요? 진출 자리가 없을걸요? 예 자리가 있으면 받고 싶지만 아 여기서 날아가고 있는데 자리가 궁받아가지고 아이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시 꿀잼 아 근데 메르시는 이걸 볼 게 없어 이 두 개 이 세 개 이 세 개 처치 임무기어 처치 줌피해 이거 세 개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임무기어 시간도 많이 올리기 힘들고 이거 세 개는 아예 메달이 없다시피해 항상 저거 세 개네 세 개가 없을 수 없어요 세 개가 없었을까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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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